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한우갈비찜이 꼭 먹고 싶은 개념출타 시궁창나라 공주님 데리고 왔어요. 참고로 무편집본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나이도 어리고 예쁜 공주님인데 늑다리 남친이 감히 한우가 아니고 호주산으로 갈비찜을 하겠대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는거에요? 원제 한우는 비싸서 호주산으로 갈비찜을 해주겠다는 남자친구 제목 그대로구요. 그래요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평소 뭔가 아끼는 스타일이긴 한데 뭐 요즘 한우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대신 호주산 고기로 갈비찜을 해준다고 하는거에요. 나 진짜 너무 실망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된건가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어이구 뜨뜻한 봄이 되니까 미친것들이 슬금슬금 하나씩 기어나오네. 2번 그래서 말 안하고 그냥 해주면 니 주둥이가 호주산인지 한우인지 구분을 할 줄 알고 그런 소리 하는거야? 3번 뭔소리야 호주산도 싼거 아니야 그리고 한우찜 갈비는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그거 다 걷어내는 것도 일이라고 그래서 일부러 호주산을 많이 쓰죠. 내 댓글 이거 인정 호주산 살코기가 많아서 찜했을 때 더 맛있죠. 한우는 지방 부분이 많이 있거든 그거 다 떨어져 나가면 먹을게 얼마 없어. 3번 3번 뭔소리야 유명 갈비찜집도 한우 안써요. 두시간은 잡고 해야되는건데 그 해주는 정성이 중요한거지 님이 참 속물이네요. 5번 간단해! 글쓰니가 한우급이 아닌거야! 끌 끌 끌 끌 끌 2번 어머 저 남자는 소고기로 사람 하나 걸을 수 있어 좋겠다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무조건 비싼거 받아야 한다는 거지같은 생각이 기본 탑재되어 있네. 5번 그치같이 2번 아니 여기서 나이가 왜 나와? 그리고 찜은 한우보다 호주산이 더 맛있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기생활 생각하지 말고 니가 벌어가지고 사쳐먹어. 어? 생각하는 꼬러지 보니까 늑가리 아저씨한테도 곧 차이게 생겼네. 이게 어디서 망상질이야? 끌 끌 끌 끌 3번 맞아요 호주산이 맛도 좋고 식감도 더 좋아 3번 아니 호주산 갈비찜이랑 나이가 뭔 상관이야? 어이가 없는 건 13살 늑가리 아자를 왜 만나냐 이거지. 뭔데? 한우 얻어 처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편의점 알바라도 해가지고 니가 한우 사다 먹어라. 3번 아니 갈비찜 이야기에서 26살 39살이 왜 나와? 아 물론 이걸 가지고 비싸네 어쩌네 쓸데없는 말 안하고 그냥 조용히 호주산으로 갈비찜 해주면 좋았겠지. 어 센스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또 따지고 있는 쓴이가 훨씬 더 별로야. 니가 더 그지 같아. 5번 글쓴이 웃긴다 말하는 거. 남자는 39이고 본인은 26살이니까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뭐 다른 거다 이건가? 야 똑바로 살아라. 어디 기생충처럼 등 쳐먹고 살려고 해. 추측아? 댓글에 니가 그 정도급이 아닌 거지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호주산이든 국내산이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래놓고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건 뭐야. 남자가 여자급에 나눠서 사주는 거고 결국 남자가 속물이라는 거 아닌가요? 남자가 속물인 거잖아. 여자 차별해가지고 고기 사주는 남자 잘못이라는 거네요. 결국은 그래. 제 말이 맞죠? 뭔 소리야. 댓글 1번. 막힌 개가 몽둥이네 맞아. 굳이 한옷 비싸서 호주산 사가지고 했다고 말하는 39살 남자도 그렇고. 어쨌든 니 생각해가지고 요리해준다는 남친이 산 고기의 국적을 따지는 너도 그렇고. 똑같은 것들이요. 어? 2번 아니 얘는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지금 당장 헤어져요. 왜 이러는 거야? 3번. 아이고 완전 공주님 납시였네. 너도 니 또래 못 만나가지고 만주 코앞인 남자 만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바라는 게 많니? 어? 추추추가? 남자랑 이야기하는데 갈비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요즘 한옷 너무 비싸서 호주산으로 만들어줄게. 남친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남자가 속물이다 이거죠? 추추추추가? 10살 넘게 차이 나는데 이 정도의 사원을 할 수 있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댓글들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당신들. 댓글 1번 그럼 39살이랑 그냥 헤어지든가 보니까 지가 아쉬워서 붙잡고 있는 거구만. 내 말이 맞지? 딱 걸렸어. 2번 추추추추가 이지랄 추인껌인 줄 알았네. 3번 스물여섯 살이나 먹어놓고 여섯 살 수준으로 사과를 하고 있네. 사고를? 니가 좋아서 만나면서 남자 나이 많다고 니가 뭐 딸도 아닌데 딸 키우는 것 마냥 다 맞춰주냐? 머리가 터진 거야? 아니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추하게. 4번. 흔히. 나이가 무슨 벼슬이니? 별 볼일 없는 조건과 예물을 갖고도 나이만 어리다고 본인이 공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마지막 추가. 마지막 아닙니다. 5. 고기가 국내산인지 호주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 입에서 이건 더 비싸니까 이걸로 해줄게. 이러면 사람으로서 당연히 섭섭한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논점을 흐리면서 댓글을 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분. 남자친구가 저런 식으로 말하면. 그래. 그렇지. 하고 넘어가실 건가요? 여러분 남친이 그렇게 말을 하면. 댓글 1번. 아니 그럼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그 13살 많은 남자랑 사귀라고 뭐 등뜸이렀냐? 칼 들고 협박했어? 2번. 추가 글들 보니까 스니가 진짜 속물 같다. 나이 어린 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야 도대체. 상황 자체는 그래. 불쾌할 수 있겠다 니가. 그런데 너 말하는 거 봐. 니 스스로 다 까먹고 있어. 3번. 스니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한우는 커녕 풀떼기 하나 입에 넣어주기도 아깝다. 꿀꿀꿀꿀. 4번. 아니 그럼 지금 당장 헤어지고. 한우 오마카세 일주일에 한 번씩 사주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보라고. 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야? 5번. 야 판역사상 나이가 많은 남자가 불쌍한 건 오늘이 처음이다. 어? 불쌍해. 왜 이런 걸 만나는 걸까? 이래가지고 원래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며칠 뒤에. 그러니까 어제였나 이틀 전이었나. 글이 하나 더 올라옵니다. 그거는 잠시 후 2부에서. 아직 안 끝났어. 거대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